오늘은 구암글링공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다 함께 가볼까요? 허준공원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허준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의 동상을 걸림하여 강서의 역사문화 지역으로서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특징을 소개할게요. 구암글링공원에는 약초신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안내도도 준비되어 있어요. 짠! 두 번째 코스는 멋진 풍경들과 함께하는 넓은 산책로를 보여드릴게요. 세 번째 코스,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광장도 보여드릴게요. 짠! 구암글링공원에서는 산책하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귀도 찾아볼 수 있어요. 네 번째 코스, 귀여운 오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연못으로 가볼까요?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연못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. 역사 살아 숨쉬고 행복이 가득한 구암글링공원 여러분 놀러오세요. 여러분 놀러오세요.